이번 시간에는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동사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동사는 목적어, 특히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였는데요. 지금 이야기할 동사는 직접 목적어에 더해서 뭐뭐 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하나 더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뭐 해 주다라는 뜻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일명 수여 동사라고 부르죠. 수여 동사는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데요. 직접 목적어 말을 취한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동사 오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바로 오질 못하고요. 간접 목적어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부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쓰이는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for가 올 수도 있고요. to가 올 수도 있고, of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made my son cookies. 나는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그쵸, my son. 그 다음 무엇을? 쿠키를. 쿠키스. 그래서 my son은 간접 목적어고요. 쿠키스는 직접 목적어죠. 자, 직접 목적어만을 취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 문장을요. 자, 그러면 I made.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직접 목적어 나오죠? 쿠키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만들어 주었는지 하는 부분. 이럴 때 일반적으로 전치사 for를 씁니다. for my son, 이렇게요. 다음 내용 볼게요. she taught us the song. 그녀는 우리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이 문장도 한번 바꿔 볼게요. she taught,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the song 왔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냐. 이 여건, teach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to us, 이렇게요. 자, he asked Tom a favor. 그는 Tom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 이 문장도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문장으로 바꿔 볼게요. he asked a favor, 그 다음에 of Tom, ask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요. I gave him it. 자, 이 문장이요. 음, 보면 간접 목적어도 대명사고, 직접 목적어도 대명사로 되어 있네요. 자,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 어,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안 쓰고요. 바꿔서 써줍니다. 목적어 한 가지만 가진 형태로요. I gave it to him. 이렇게요. 자,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치사가 이제 to가 되고 for가 되고 off가 되는. 자, 보시면 대체로 많이 쓰이는 전치사는 to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쓰이는 게 for하고 of가 좀 적은 숫자의 동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for하고 of 같은 경우를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to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to를 쓰는 경우 볼까요? give, teach, write, sell, bring, pay, send, pass, show, read, tell 이런 것들이고요. for는 get, buy, cook, make, leave. 그 다음에 of는 주로 뭐 요청하다, 뭐 이런 류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입니다. ask 가 대표적이고요. demand, inquire, beg 이렇게요. 자, 이상 수요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목적어와 보호가 모두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